지옥불떠냐 난처 이성 아유 오천호 부원갑습니다 불격이다 비싸 기사어포 나니 단지 범벅 기사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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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바리케이드 나오나? 바리케이드. 무광각만 먹으면 되겠다. 바리케이드. 대중시계. 대중시계 아니면 어림도 없는건데. 대중시계 진짜 살기네. 괜히 희귀 우물이 아니다. 뭐복지? 뭐복지? 커피얀전. 무광각. 무광각. 아. 타격지우는거 정말. 좋군. 저 빌어먹을 타격놈들. 나 지우는게 이렇게. 즐거울 수가 없다. 어둠의 봉투. 어둠의 봉투. 아야. 불격이 15데만 됐어도 쌓는데. 뭐? 쓰레기. 병어폭. 병어폭. 뱅어폭. 쌍팡. 병어폭. 이게 개미지. 방콕과. 이미 사코라스 어필 없을거 같네. 사코라스의 범이다. 사코라스의 범이다. 왜 그건? 희했검. 트렉. 헐 헐 맨들맨들한 돌 난관 넣어서 난난기 할가 난난 루 난난 방금 킬 가기였 쓸 것 같다 킬 투하 아 Okay 그럼 너무 잘한다. 편성. 더 편성. 신성 필요한다는지 잘 모르겠다. 그냥 싸죠. 진화가 급하지 않나? 아니? 정말 고마워요. 이것도 무기라고 하는 것이냐? 아 이건 몸통이라고 한다. 팔다리가 날려있지. 1 무감각 왜 안줌. 스낵 꼴 필요없어. 노상목. 어차피 쪼개는 가면으로. 타격 쪼갤거니까. 아 몸 박두기가 서털에 잡히는거 진짜. 너무하네. 음. 아리주세요. 음. 22 딜러는 어도리. 22 딜러는 아이언 크레드. 서털에 몸 박두장 좀 그만 잡히면 안될까? 혈안이나 사열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어? 근데 무감이 먼저야. 아. 사마폭. 보겐 배치. 아. 아. 안아줘요 안아줘요 안아줘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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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육강량한테 마피가 된다고. 아. 역시 똥캠. 물격강우어싸려. 아니. 세모머리 양아리 세모왕 진짜 잘 떴네 세모머리 양아리 세모머리 양아리 세모머리 양아리 아리안 주냐 민서 포션 아냐 백련 퍼즐 사혈 사혈 있으면 과연 끝난 뭐지 아 호호 히히우물 마법꽃 매직 매관 매직 어디서 자꾸 체력이 생기는 아이언 클레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세상에 도르데카 비명횡사 뭐~~라구 야 일어나 한 대 더 맞어 난 난기 무감 무감 재물 필요 없지 않나 불바 네 불격 덱이었습니다 이게 불격 덱이지 늘려보내기 아이고 첫 턴엔드가 뭐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 글쎄다 간펙기야 돼 간펙기야 돼 간펙기야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막에 난기몸 미쳤다. 아니 근데 이번판에 진화달라니까 진화다 주고 무감달라니까 무감 좀 뭔가 이상한데?